넌 지금 위험해 떨려요. 이따가 저한테 혼나셔야 될 텐데 너도 다르네. 1년치 화를 다 내는 날인가 그랬어요. 피해서 맨발로 나와서 이 노래는 여기 서쪽으로 잘 될 것 같다.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무례해 보이지 않아? 아니 그것도 너무 그거는 맛있는데 양념치킨이랑 밥이랑 먹고 말했잖아 고마? 그거만 인정해 그 맛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것도 영배가 그렇게 맛있다길래 지금 저희 드시고 싶은 음식은? 항상 라면이십니다 언제 먹어도 느꼈거든 너무 무례한 거 짜파게티 네 뜨나 안 뜨나 잘지? 쓰셔도 돼요 먹겠습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밥채에서 짜파게티가 나와요? 짜파게티요? 짜파게티가 나왔어요 지금 범벅 얘기하고 이랬는데 한 젓가락 한 번 먹만 봐요 아 닭강장 아 닭강장 저 조그만한 거 두 조각 드시는 거예요? 응 아 너무 좋아요 출발은 했는데 비바람 분해 높은 빌딩 또 바리케이트 나를 막고서 잊지마 넘어야 돼 좌 벽을 가뿐하게 난 날아가 내게로 가 난 지금 위험해 내게 안 길어 가야 해 네들이 랄리안치 발을 다 내는 날 아 SPO 피해서 맨발로 하나 다음 아 네들이 난 랩 nez ony 말 나중에 3번째 곡 3번째 곡 3번째 곡 3번째 곡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